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으아아아악! 아아악! 아 참빠가 없어! 아아아아악! 힘들어 빨리! 준비! 시작! 빨리 빨리 준비! 시작! 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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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밑에 있는데 왜 때려? 아! 나 눈에 들어! 아아아아악! 아! 나 고생났어! 나 고생났어! 아! 아! 깍! 아!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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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아 좋다. 아우 좋아. 맞고 이상해졌어요. 맞고 이상해졌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이제 직원분께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황금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우선 잘 때린 분한테 주고 그분이 안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선우가 아주 잘 때리더라고요. 아니다. 안에 있는 데 때렸어요.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저는 한 번 한 번 더 고를게요. 제가 보니까 중간에 한 번 두더지가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울류가 걸려서 계속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만 대 때렸는데 2만 대 맞은. 아우 축하합니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놀이공원이 있어요? 공대 익스프레스 있어요. 자유이용권이세요. 발담 발담도 있으세요. 저 괜찮아요. 또 이제 더비드 학교의 축제. 주제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재의 부스! 네 여러분. 장사천재입니다 제가 또. 영재의 부스가 오픈되었으니깐요. 이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아무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가면 뭐 폐지해. 근데 음식이 기가 납니다. 맛있어요. 오. 멋있어요. 메뉴. 메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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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장사천재 소원사 오픈했습니다. 자, 부스. 배고파 배고파 백종원 선생님께서 많이 배웠습니다 장사 잘 하시더라고요 그라시아스 오늘 제가 부모님의 음식은 김치전, 감자전 그리고 두드무김치와 망고빙수 했어요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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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입 닫고 해주세요 잠깐 잠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반면 제가 아까 번 돈으로 여러분 맥주 마시라고 제가 맥주를 좋아요 좋아요 무료니까 여러분 나눠주세요 왜냐면 우리 이것 좀 땡겼거든 장현이 형 이것 좀 땡겼잖아요 좀 많이 벌었어요 저희 근데 일단 혼자서 10명을 먹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 준현 씨는 근데 살짝 믿음이 안 가는데? 같은 난민 출신으로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셰프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망고빙수 하나랑 김치전 하나 있으니까 망고빙수를 부탁드릴게요 망고빙수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먹어도 돼? 네 아 이거 같이 마시는 사람이 없어 아 이거 같이 먹는 거 자 안 시킨 사람 안 시켜주세요 기름을 왜 이렇게 부어? 죄송한데 제가 셰프니까 여기서는 망고를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잘라야 되나 여러분 근데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학생회장으로서 망고를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요? 그쵸?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김치전이 그냥 꺼내면 완성된 거야 근데 그것도 찢었어 어? 진짜 맛없게 된 얘기긴 했다 아니야 근데 아니 불이 안 켜져있잖아 켜져있다고 이렇게 다들 말이 많아 토가 많고 아니 너가 방금 토 했을 때 치면 한 500개 튀었거든 어 그러니까 침친거리지만 앉아있어 빨리 침친 침친 우리 뭐 시켜먹을까? 오오오 뒤집는다 뭐 뭐야 저게? 야 진짜 못한다 야 에리야 너 진짜 못한다 아 저게 공중에서 커팅하는 권법인가? 줘봐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 어머어머 뭐하세요? 어머어머 뭐하세요? 어머어머 저보다 못하는데요? 이거예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첨벙첨벙 소리가 나냐? 김치전에서 야 진짜 만드는 과정 보니까 먹기 싫어 아니 아니 주윤희 형 식탁에 떨어진 망고 다시 담는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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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부 김치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야 야 야 드시오 감사합니다 야 두부는 최소한 썰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칼 두부 이렇게 그냥 먹어도 돼? 누구 나왔어 누구 나왔어 가위바위보 진사람 먹을래? 어머어머 방금 뭐야 아 기름이 너무 많아 자 아니 여기 아니에요 창민이가 시켰다 아 맞다 규씨 시켰다 원샷 원샷 저거 먹으면 한 달 생명 준다 야 우리 옛날에 그거 생각하는데 아침 만들어 먹었던 거 라면이 많이 썼던 거 같은데 라면 진짜 많이 썼던데 재밌었는데 계곡에서 놀 때가 재밌었지 우리 이번에 또 한 번 해야지 이거 타고 어 이거 타고 그때 물 진짜 차가웠잖아 올해도 가실 수 있으려나 어 남자랍다 표정으로 어필한 거 봐 킹마다 와 와 이거 맛있겠는데 어우 시원해 아 미켰다 아 주환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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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고 딱 이렇게 맥주 이따가 장기자랑 있잖아요 다들 준비했어? 나는 원래 중학생 때부터 그냥 존재 자체가 장기자랑이라고 장기 자랑? 장기 자랑? 보여줄 거야? 오늘 복근 짜는 거야? 근데 오늘 장학금이 또 100만 원이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하자 진짜 웃기거나 진짜 잘하거나 그래 그래 오케이 됐어 장기자랑 하기 전에 우리 술게임이나 한 번 하고 갈까요? 뭐 논알코올이긴 하지만 앞에 맥주도 있으니까 뭐 자기가 아는 술게임 있다 하는 사람 야 얘들아 그러면 그 혼자 왔어요나 할까요? 혼자 왔어요? 그래 그래 그리고 또 진 사람이 좀 이따 장기자랑에서 시키는 벌칙이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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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꼭 수행해야 돼 오케이 조부터 할게요 시작 시작 저부터 할게요 둘이 왔어요 예 씨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 상현이 형 일어났대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니 나 얘 찍은거에요 아니 형 왜 왜 둘이 게임하자 둘이 게임하자 형 일어났군요 안 내면 주인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상현이 형 몇일? 가위바위보 아 몇일인가 했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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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한데 뭐가? 되게 똑같잖아 이렇게 뒷발에 가만히 있어야지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홍보 놀고 다니고 뭐하는 거야? 앞발이 올라와 끄고 가야죠 이게 이게? 뭔가 당하는 거 같아 더 밴더워라고 하죠? 이거 아까랑 비슷한데 우리가 형 아까 졌을 때 오른발이 앞으로 가야 돼 아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위바위보 이게 이게 앞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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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그치 그치 가위바위보 나이스 오 손 손 손은 원래 잡아도 돼 가위바위보 끈이 났다 안 버려야 돼 났다 아임 할 수 있어 아아 어르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아 손 싸요 아아 조금만 너 아아 됐어 해 지금 왜 가요 가요 됐어 됐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아 예스! 예스! 들어오시게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장기자랑 그거니까 잘해야 돼 다리길이 안 된다 다리길이 무시했어? 끌어오잖아 저거 저 끌어왔잖아 안 내어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주먹이야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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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긴 거지? 상현이 형한테 장기자랑 뭐 시킬까? 근데 저 그거 있잖아요 벌칙 면제권 아 재미없어 369 아 369 좋다 369 369 369 1 2 4 5 7 8 10 11 15 7 18 20 21 뭐해? 23 우와 너네 왜 저래 나 너가 20인 줄 알았어 결국 애니 영훈이가 당첨되었습니다 일단 원샷 하세요 뭐 해야 돼? 제일 하기 싫은 거 이따 영훈이 형한테 뭐 시킬까? 영훈이 안 빼고 다 잘하잖아 영훈이 형 그냥 박탈권 아? 아 100만원 그냥 없는 거? 그건 너무하잖아 아 그러면 만약에 영훈이 형이 1등한다 그러면 공금 아 좋아 너무 큰 혈식 아니야? 야 이게 뭐야 천생인데 네 좋아 좋아 아 근데 그럼 영훈이 형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 여훈이 형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 여훈이 형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 생명이 웜트는 봄을 지나 푸르른 녹음을 맞이하는 계절 이글이글 태양 아래의 청춘이 빛나는 계절 초기 여름 바로 지금 터비 대학교 청춘들과 함께 2024 대동자 대동자가 아니라 2024 대동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에 덥대생들이 피 땀 눈물로 준비한 부스는 잘 즐기셨나요? 네 저와 눈이 마주치신 우리 제이콥씨 오늘 부스 어떠셨어요? 부스 너무 재밌었지만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키싱 부스도 키싱 부스 하지만 진짜 즐거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 12월 6일 더비 대학교 개교 이래 우리 학우들은 이 모토로 쭉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웃으면 뭐가 오죠? 복이 온다 웃겨야 산다 웃음 자가급 100만원을 걸고 편신 동생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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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대한 많은 관중을 웃기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장기를 동원하십시오 엄마 효도할게요 엄마 첫 번째 도전할 분은 무대를 올라오실건데 그게 바로 선우씨 아닙니까? 먼저 MC가 오프닝! 오프닝! 제가 오프닝 무대에 저는 사실 준비할 게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로 시키는 거 다 합니다. 고등래퍼 김소로 보고 싶습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허비 대학교 디스랩 해주세요. 디스랩이요? 네. 비트 있어요? 비트는 저한테 있습니다. 셋, 둘, 하나. 에코 들어가? 여긴 더 비트에 영훈이 형이 계속 살고 있는 건 비트에 비트에 어딨나 항상 생각하면 영훈이 형은 비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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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못 나가 왜? 비데 광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아 비데 라임 좋지 않았나요? 아 좋았어 제가 제일 재밌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 하고 싶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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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 지성민씨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유아교육과 지창민이라고 합니다. 박수 애기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읽어주는 동화책을 갖고 왔습니다. 동화책이요? 동화책이요. 네. 대단한 방귀 사람은 누구나 방귀를 끼지 하지만 아직은 이 생각입니다. 하늘 동안 온 지구 사람들이 끼는 방귀를 모두 안치면 아마 천억 방은 거뜬이 될 거 오우 좋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왜 달라?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이야 더 잦은 방귀를 끼거든 여기서도 지금 더러운데? 언제나 쐈는데? 이건! 이건 살짝 나왔어요! 너무 묽어요! 반납없이? 지은 자 좋아하잖아! 이 사람 뺀는데? 내 쫌 차! 내 쫌 차! 뭐 저런! 취하겠어! 내 취하겠어! 내 취하겠어! 내 취하겠어! 이게 사전 심사를 봤어야 됐는데 사전 심사를 보지 못했어요 방귀만 남기고 간 캐시 잘 봤고요 마이크에서 이상한 힘이세요 혹시 내가 지금 바로 세 번째로 나와서 이 기세를 이어가고 싶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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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앉아계세요 아! 짧은 거! 또 있으세요? 제가 최찬희 씨 개인기를 잠깐 오! 재밌겠다! 제가 지금까지 모은 겁니다 최찬희 씨의 방귀 소리인가요? 오! 방귀를? 아무튼 제가 최찬희 씨의 짧은 개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저래! 왜 저래! 제 왜 저래! 미친 사람 내보내셨으면 좋겠는데 미친 사람 내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진짜 지금 왜 저래! 미친 사람! 저 친구가 이런 모임에 처음 와봐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짧은 상대모사 왜 저래! 왜 저래! 어쨌든 뭐 저런 왜 저래! 미친 사람한테 지금 다들 현혹되시면 안 되고 다들 현혹되시면 안 되고 왜 저래! 왜 저래! 미친 사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훈 씨 시작! 오! 김겸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빵과의 영훈입니다 오! 저는 오늘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저래! 저와 정말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인 세바스찬과 오! 세바스찬! 세바스찬! 여러분의 귀를 녹여드릴 예정입니다 오 잘하는데? 어젯밤에 저거 연습한 거 어제 연습했어? 뭔 노래야 근데? 세바스찬! 세바스찬! 세바스찬 대단! 예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멤버들아 이거 저녁마다 진짜 연습해 좋았어 아 근데 되게 좋았어 이제 저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2, 3번이 나와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4번 타자가 나오면 더 재밌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돼요 지금 더비략 대동제가 네네 너무 남부여지기 부끄러운 수준에 네 그래서 우리끼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편하게 네 번째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그리고 주현 에릭 모시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죠? 아 음악도 있어 음악도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조기관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손형제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공학과 주현입니다 둘이 잘 어울려요 으흐흐흐 덕에 넘어요 주현! 에릭의 석션! 해양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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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come on 으아 으falls 으어어 으어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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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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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 진짜! 야 내가 낫다! MC로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추구했습니다. 들은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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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던데요? 더비데의 자랑! 세바사! 방귀! 방귀 아닙니다. 자 우리 상윤씨 나와주세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소개와 준비한 것들 어 단단히 있나봐 어 제가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어 사실 제가 얼마전에 차였거든요 누구한테 왜왜왜 저 오늘 노래로 이 무대를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세팅 좀 하고 올게요 세팅! 오 마이크! 마이크 돼 있어! 아 마이크 쳐서 괜찮은데 아 쓰겠습니다 면봉이! 진짜 마이크야? 야 면봉이! 안 받아놔, 키티 이 노래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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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안 받아준 그녀 제이콥한테 받침내 제이콥이! 좋아! 제이콥이! 엑스가 보고 있다 아이 참 앞에 줄 수 있는 게 소라개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소라 껍질밖에 없다 더 보이지? 어떡해! 내가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백만 원 불러본다 난 버뇨 좋습니다 그녀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백만 원 타고 싶다는 진실된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눌러주시고요. 마이크! 이제 여섯 번째 참가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번팀 출동! 벌써 웃겨! 팀 소개와 준비한 것들 한번 저희는 소개 없이 바로 음악 틀어주시면 하겠습니다. 타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MMA 기술입니다.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하리로 오와오ọ! 하리로 오! 하리로 오와! 이거 아니야! 등에다가 올려. 어디? 저기서 회의하는데요? 지금 막 짜고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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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앵글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학년이 너무 안 내려가요 학년이 학교의 알파메일 학년이 너무 못해요 내가 알파메일이다 위로 들어줘 위로 들어줘 위로 아니 머리 자 잠깐 끊을게요 폭력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감독님 머리에 적중을 했습니다 더비대학교의 유일한 알파메일 케빈 학년 현재의 공연을 보셨습니다 일곱 번째 팀이 나올 차례거든요 자신있나 봐 갑자기 자신 없어 나와주세요 저는 사진학과의 보컬 취미로 하고 있어서 바로 노래 주세요 화이팅! 어머어머 어머어머 아 이거 아니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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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야 이거 또는 이건 뭐해? 이건 원래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나는 사랑을 주의하여 사랑을 주의하여 사랑을 주의하여 할 수 없으신 사랑 정말 나는 못 사 나 진짜 빙의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희하 예 좋아요 어머 좋아요 나를 위해 당신이 바로 행이 있었다 행이 있었어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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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을 해줘서 사랑에 빛나게 기대되봐요 저리 가!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자 자 자 노래 중단! 노래 중단! 아 나 신났는데? 갑자기 핵이었어! 본인만 신났다! 마지막 인사까지 아 박수! 최고의 무대였다! 최고의 헬기였습니다 아니 헬기가 또 갑자기 오히려 완벽했어 자 어쨌든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올랐어요 아주 걱정한 것보다는 확실히 분위기를 띄우셨어요 그쵸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뭐 이쯤 돼서 계속 안 나오고 뻑인 우리 제이콥 뭘 준비했길래 저렇게 아껴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자기 준비 많이 했다고 준비 많이 안 했어요 일단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디제이콥입니다 디제이콥 열심히 해볼테니까 호흡 많이 해주세요 당연히! 드롭 더 비트 슈웅이 많이 안 했어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슈웅이 많이 안 했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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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DM 2024 에이 랩 랩 랩 랩 랩 워 랩 랩 랩 랩 랩 랩 랩 IZE on the side I fell asleep two, two, three times I was hungry and woke up so tired Just shared some tea in my head But to be honest, I just wanted to dance Draw this beat So I'm going to dance this beat Okay! Okay! 오케이! 준비를 했네. 준비 진짜 열심히 했다. 근데 안 들려서 팍 저긋났어. 아니야 잘했어. 짠 잘했어요. 제이콥씨 1등으로 100만 원을 받아 가겠습니다. 인정 인정. 완전 인정입니다. 우승 장학금 수현은 지난 중간고사 전교 1등 이상현 하구가 네? 저걸 주면서 진짜 마음이 찢어지겠네요. 돈도 뺏기고 마음도 뺏긴. 아니야 사랑 고백 받았잖아. 받았지만 왠지 슈퍼 보입니다. 그녀에게 100만 원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도록 바라봤던 시간이잖아요. 일단 긴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헤맬게 무대에 서서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하네요. 모자에 넣어놨어? 여기. 들어가세요 이제. 공개 부탁드릴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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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요 플렉스 플렉스. 래퍼. 여러분들 랩하세요. 랩머니죠 랩머니. 랩머니. 자 그러면 기념사진 저희 셋이서. 아 좋습니다. 저희 셋이 찍어. 하나 둘 셋. 자 하구 여러분. 2024 대동제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오늘 하루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많이 우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저희 총악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비대 3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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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competit W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